야! 저기, 근데 이게 무슨 줄이오? 병풍도사 모르오? 사람 면상 한번 휙보곤 뱃속에 든 자식새끼 팔자까지 줄줄이 깬 관상쟁이 못 들어봤소? 그리 용하단 말이오? 뭣보다 공짜야! 아하, 이마가 움푹 꺼지고 빛이 침침한 걸 보니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고 남편이 있으면 뭐라나 코가 너무 길어서 내 독수구모가 팔잖아 이란, 산균알의 콧잔등에 흉사까지 끼어버렸네 그려 흉사라니요? 곧, 송장 치룰 일이 생기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흉사를 피켜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지금 당장 늙은 부모를 집으로 모셔와 따뜻하게 모시고 남편이 돈 못 벌어 온다고 구박 말고 공 반쪽이라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흉사를 면할 것이네 에? 정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해요 남편이 없어서 사는 거에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요 남편이 없는 것만큼은 개최한 운동인가? 남편의 힘에는 신용 canada 간다